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하는 음료는 갈베사이다 이건 제로음료는 아니고 그냥 갈베사이다 입니다. 예전에 축배사이다 라고 정말 인기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갈베사이다로 나왔어요 이건 외국에서는 LDH라고 미국사람들이 알고 있대요. 여기 보면 배에 이게 LDH같이 생겨서 그래서 LDH사이다 라고 알고 있대요 맛을 보겠습니다 자세히 먹으러 가고 싶습니다. 자세히 먹으러 가고 싶습니다. 아 이거 역시 일단 너무 좋은게 제로 음료가 아니라서 너무 좋구요 그리고 시지 않고 달콤하고 시원한 배의 맛을 잘 살렸습니다 탄산이랑 배의 시원함이랑 참 잘 어울려요 제로 음료는 갈배사에서 제로 음료 편의점에 많이 보여서 몇 번 사 먹었는데 그건 이상하게 마시고 나면은 그 뒷끝 맛이 좀 쓴맛이 나요 제로 음료 안에 들어있는 그런 당류가 당을 대처하는 그런 성분이 약간 쓴맛을 끝에 쓴맛을 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리얼슈가가 들어가서 그런지 달콤하고 시원하고 그리고 탄산이 턱 쏘는 맛이랑 참 잘 어울립니다 정말 맛있어요 아 탄산이 이래야죠 잘 먹겠습니다 아 아 아흐 시원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1.5 리터 아니고 1리터입니다. 1리터 갈비사이다 오늘도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